라스리안 오븐 라스리안 오븐 눈빛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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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 커리 으음 미드 강찬밥의 탑 낙하라일 뭐지 가봅시다 뭐야 얘 물리치면서 다 맞아 뭐야 저렇게 물이 왜 친거야 어 저거 죽어 아니 저거 산다 판틱으로 산다 잔나 근데 개웃기네 그냥 정직하게 뒷쪽으로 쭉 뺏으면 살았어 전멸 안 뺏을 것 같은데 방금 어 나 딱 이발할라 그랬어 도란링이었으면 잡았다 리얼 근데 우리 참밤님 왜 방송 안하시면서 게임하시지 으음 이러면은 나 너무 안좋은데 흐흐흐흐 요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는거 카서스여가지고 카정은 안들어올라나 다 써야겠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, 도끼를 후두려 패네. 아잇! 실화냐고, 이거. 그니까요. 이게 바텀이 왜 끝났을까요? 버그인가? 그리고 이게 카사딘이라서 처음에 미드 견제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나도 동권이 꼬여버려가지고 미드 쪽을 한 번도 봐줄 수가 없네. 6렙 안 지키나? 6렙 될 것 같은데? 저 딱 먹으면 6렙 되지 않나? 그렇지, 이거 다이브다. 6렙 타이밍 정확하게 읽고 다이브 갱킹. 너무 완벽한데 바텀 또 죽냐? 아, 맞아. 2렙 타이밍. 1렙 타이밍. 3렙 타이밍. 15렙 타이밍. 문제는 바텀인데 저게 내가 가도 뭔가를 해줄 수는 없네요 잡았다 저거 안 가도 이길 수 같은데? 어.. 내 블루가 카소스한테 있어 그니까 니 블루 앞서 벅 야 우리 분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연달아서 여기 확인해 봐봐 접하고 리도 죽고 악으로 다 냈습니다 나에게 너 아 야 여기서 얼마나 더 잘 해줘야 돼 아니 카소스 왜 8레벨이야 쟤 쟤 레벨 뭐야 버그인가? 시댁 바텀 바텀 CS가 33개 대 88개 33개 대 88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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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깝다 저 카소스 잡았으면 역전 가능성 딱 사는 건데 방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야 정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게임을 지고 있냐 버그 아니냐고 이거 그냥 깔아가지고 돈이나 법시다 아 돈 너무 달아 가게 두어라는 안쓰나? 안써도 안죽긴 하겠다 야 아니 카소스 잉케? 와 미친거 아니야? 다 처먹었네 돼지마냐 진짜 카소스 너는 나빴다 나빴어 금이 다 처먹었네 아니 이게 뭐지? 아 캬 커리 야 진짜 이래도 게임 지면은 이거 이거 아니 요즘 아니야 이거 버그 걸린거야 진짜로 상대 올라프 클럽 명이 탑 와 씨발이네 몇 점인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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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소스가 진짜 잘 던져주는데 문제는 우리 팀도 던져가지고 이게 교환이 되네 자꾸 뭐하는걸까요 저 친구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지면 안돼 와우 승전보 나이스 나 한번 죽으면 게임이 근데 카사딤도 잘 크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빨리 나와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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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잔나야 너 브라움이야? 아 아 와우 오우씨 망할 뻔했다 어 잠깐만 어? 야 카소스 템 레전드 아니 이걸 이긴다고? 어? 쉣 카소스 여기서 춤추고 있잖아 뭐냐고 카소스 노래 부르고 있어 야 저 새끼 잡아 아니 아니 어이 어이 야 너무 좋잖아 삼밤님 역시 마렴 같이 간 놈찬 Even 더 på 그는 정회 science 으 끝내줘 지금 이 이것들이 쌍으로 옌병 떨고 있네 아 죄죄 하드캐리했다 진짜로 나라카일, 강찬밥, 테디스틱 근데 나 아무도 안줄래 내가 제일 잘했거든 조심스럽게 탕 탕 나 안에 나 안에